퀸 다 왔다 지금 허은을 찍어야 되는데 허은이 지금 집에 갔는데? 허은 없으면 음이 없는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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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케이 부담결 같이 나랑 같이 털 저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다행입니다 가자 부담결 들어가세요 전 사측에 나왔습니다 허은 어? 팬들이 궁금해 할 수 있으니 허은 방이나 한 번 이렇게 세요 그래? 왜 이렇게 할 거만?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사람 없는데 와서 가져가면 절도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수법적으로 가져가야지 허은이 있을 때 찍어야 된다 3층 추교 시에서 기다리다가 한 마디 간다 한 명씩 잡아가지고 공석찡? 이게 허은이랑 양석 차이 신입대신 뜨던 방인데 이런 거 4층 갔는데 상렬이 방 털고 나면 애들 상렬이 방 털고 나면 애들 상렬이 방 상렬이 방 큰 거 내가 같이 하자니까 왜 그러세요?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틀어주세요 아니 방을 왜 이렇게 던졌어? 이게요? 더러운가요? 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먹어도 돼? 안 돼? 아니 다 된 거예요 어? 누구한테 받았어? 압수 형 밑에들 왜요? 왜 저한테 드세요? 이거 뭐야? 오일 압수 무슨 오일인데? 캣닝오일 캣닝오일 더 이상 사면 안 돼 가요 아니 형 할 거 없잖아 가 제 방 재미없을 텐데 나가시죠 총석이 방이 재밌습니다 적당히 해라 정리 좀 하고 저러 아니 왜 그래 아니 정리해놓은 걸 아이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내가 거놓는 거 알지? 아 이거 형방이 했으니깐 그냥 내가 안 들어간 방이 없어 내가 너무 그래 있어가지고 네 스타드 아니에요 스타드 빼주세요 홍삼 드세요 네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거 가지고 이번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낫다고 수영장 쓰면 안 돼 못 샀다고 새 거잖아 일단 압수 내내 해줄게 주장으로서 수영장 갈까봐 더 걱정될까 네 파이팅 열어봐 어이구 이거 이거 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니 정리를 했는데 또 갑자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생활이 이런 식으로 또 깨끗해가지고 또 마구 구경하세요 책 읽고 있어가지고 패턴이랑 이런 거 종범이가 이런 친구야? 이게 언제 쪘거죠? 작년 거 같은데 냉장고 뭐 드실래요? 그래 뭐 하나 줘봐 없네 뭐 없어서 드릴 게 없네요 여기 냉장고 차 차 있으세요? 차 없어요? 가져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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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겠습니다 대신 이 차 가져가시려면 저도 가져가세요 공개국 하나 찍어 되게 좋은 영상 하나 그래서 또 집에 여자친구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자리 건데 1년만 보관 좀 해줘요 제 냉장고에 또 1호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찍었어야 되는데 됐어 컷 촬영 시작 지금부터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이 등 3등 탁 뭐가 이렇게 어두워 여기에 국어 안 원래 어두워요 갈아달라고 해줘 니가 갈등가 이게 뭐 애냐? 이거 꺼냐? 이거 꺼냐? 그러니까 니가 농구가 그렇게 계속 어둡침침한 거야 지금 딱 맛 가시죠. 이정님 여기 딱 맛 가시죠. 냄새가 프로티냄새 프로티냄새 이게 소금 냄새가 나, 방에서. 키우네, 이렇게 해서? 계란, 소금을 키워봐. 라떼는 상상도 못하고. 야, 홍석이 방 가봐요, 기가 막혀. 여기 찍었으니까. 무브팀에서 가장 가방 더럽게 싸기로 유명하는데. 없네? 짐을 어떻게 싸냐면, 준영이는 이걸 넣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요. 이렇게 넣어서 그냥 시합도 이러고 다녀요. 내기장부에 술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? 술 없어요. 살 뺀다고, 뭐야? 그거 3년 전 거야, 2년 전 거야. 테라가 3년 전에 다 왔었어?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잖아, 진짜로. 나 훈영방에 있었잖아요. 엎드려. 너 이거 벌금 알지? 술 나오면. 알죠, 나 훈영방에 있었잖아. 이거 올 때부터 있었다니까, 내가 여기로 옮겨올 때? 저 거 아니에요, 진짜로. 양심의 손으로. 내 거 아니에요, 이거 진짜. 확실해요. 제 거 거. 규칙 위반했으면 하나 내야지. 그러면 뭐 하나 내. 왜 이따 써야겠어. 기가 막히게 하네. 바다도 기분 안 좋겠다. 그냥 안 하면 안 돼. 빨리 해. 너 시즌 전까지 사인 다시 만들어서 형한테 허락은 안 돼. 나가라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늦었어. 방금 청소 좀 하지. 왜 내 눈이 전 깨끗해요, 형? 어? 여기가 제 창? 여기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? 아, 얘 걸어다니는 게 깨끗하면 되는 거야? 당연하죠, 형. 너는 왜 이리 와. 방금 더러스러워 하잖아. 아, 이제 이거 막 이리 와. 왜 이렇게 더러워? 정상, 방금 쓰는데? 감사합니다. 아, 얘는 이게 깨끗한 거라고 하겠지? 분발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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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벗어. 나 보여. 벗어가지고 그냥 빼고. 이거, 이거 괜찮죠? 저 줄 수 있어요, 저? 벗어, 벗어. 아, 등 정도는 보여줘도 되잖아, 니가. 팬들한테. 선물로 등도 보여줘. 네. 없긴 하다. 이게 뭐였냐. 그냥 낙사 아니에요? 이거 뭐야, 봐봐. 두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두. 아무 때나 쓰세요, 그냥 뭐 필요할 때. 니들 해 봤을 때 끼껏 티셔츠나 하나씩 주고. 이거 누구 거지? 영어 코코인가? 따라라란 따. 야, 저 자전거 팬들한테 줄 생각은 없네. 저거요? 저거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까 비포에프터 되죠, 이따가? 다시 이렇게 한 번 줘요, 형. 뭘, 뭘, 뭘? 어, 멀멀은 반말이고. 아, 뭘요? 아까 너 오기 전에 한 번 우리 쫙 찍었어. 아, 진짜? 어. 아, 진짜. 어? 그럴 리가 없는데? 어? 똑같은데? 안 채웠어? 근데 말이 좀 짧아 아니 안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저 팬들한테 이거 한 번 드려야 돼요? 어 어떤 거 드려야 되지? 아 저 신발 하나 드릴게요 야 언더 한번 하나 줘 실책을 한 번 해서 줘 자 정말 아끼는 신발이거든요 언더 한번 어때요? 진짜 이쁘죠? 택까지 새 거 새 거 형은 이 무자가 많아 아 그거 그거는 제가 홍석이 요즘 미는 거 있는데 팬들이 이런 거 보면 또 좋아할 거야 홍석이 요즘 밀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울리죠? 어울려요? 아니 도둑놈 같지 않아요?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제일 최고죠? 니가 지금 최고야 지금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잠옷 아니야 그냥 누구 누구야 최진강 잠옷 이거 뭐야 얘는 누구야 준영이 형 잠옷 문상옷 잠옷 왜 그러는 거야 팬분들한테 안아주는데 애들이 뭐가 없어 방에 너처럼 뭐 쌓아놓은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저는 진짜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아니 팬분들이 왜 하자면 더 들릴 수 있는데? 정말 진짜 아끼는 신발이 나 언더 한번 형이 정리한 티가 좀 나긴 하는데 아니 저거 정리 안 했어요 진짜 아 뭐 진짜로 왔다 가면 안 왔다 갔잖아요 방금 잠겨 있었는데 여기 열려 있었어 아니야 이 수건 이렇게 널려 있고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소 소 소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 제가 제일 큰 거죠 그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멀리 안 나갈게요 저 멀리 안 나갈게요 이렇게 시키는 거야 나도 어쩌서 어쩌지 알지 신발이 많네. 아무도 먹는 거야. 형도 신발이 없고.